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 양지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오해하시고 잘못 쓰는 표현들을 몇 개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 제목에 제가 After All을 결국이라고 번역하시나요?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사전에 보면 결국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번역하셔도 우리말에 의미가 잘 닿는 한국어로 의미가 잘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우리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또 사전에 그렇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린 믿죠 그리고 번역이 잘 되니까 그거라고 믿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경직되게 그렇게 한 단어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결국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의미가 맞지 않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They chose Samsung after all 어떤 나라들이 아니면 어떤 나라 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죠 화웨이의 제품을 쓸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돌아갔는데 나중에 결국 삼성을 선택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걸 결국 그들은 삼성을 선택했어 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결국이라고요 다음 문장도 한번 보죠 It didn't rain after all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동물원에 못 가는가 못 가나 하고 이제 어린애가 걱정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It didn't rain after all 근데 비가 안 왔어 이걸 그대로 하지만 결국 비는 오지 않았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나요? 어떤 앞에 흐름하고 달라진다는 걸 나타내는 장치예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로 보면 비가 올 것 같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이 구름에 구름이 잔뜩 껴있었고 그랬었는데 비가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결국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결국 비가 안 왔어 그렇게 번역해야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가 올 것 같더니 비가 안 왔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화웨이를 선택할 것 같더니 삼성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단어에 어떤 finality라고 하나요? 문장에 삼성을 선택했어 그 느낌을 주려면 어떤 확정적인 느낌? 그 느낌을 주려면 결국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해도 좋긴 하겠네요 이 문장은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So you made it after all 이거는요 네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일이 어려워서 못 해낼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해냈네 이런 느낌이에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해냈다 그러면 너는 결국 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해냈네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결국 해냈구나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이거는 그 전에 여러 차례 무슨 도전을 하고 실패하고 그랬던 가운데 그랬다가 결국 해냈구나 이 느낌인데요 한국어로 결국 해냈구나 그러면 여러 차례의 도전과 실패 끝에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after all이 여러 도전과 실패 끝에 뭐뭐 해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so you made it after all 그래도 해냈구나 안 될 것 같더니 해냈구나 결국 해냈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결국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 해냈다 하면 you finally made it 라고 하는 게 낫죠 이거는 이거에 더 가깝죠 finally 그러니까 finally 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after all이 이것도 사전에 보면 결국이라고 해설이 나와있고 이것도 결국이라고 되어있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의 after all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것들은 그리고 결국이라는 말을 너무 강하게 번역하지 않는 게 좋은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 비가 오지 않았다 이거보다는 그런데 비가 안 왔어 비가 올 것 같더니 it didn't rain after all 말의 느낌도 결국은 비가 안 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it didn't rain after all 그런데 비가 안 왔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해냈구나 그래도 어떻게 해냈네 이런 느낌이죠 결국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앞에 전개되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할 때 after all을 또 쓰고요 after all을 쓰고 또 다른 의미가 제가 여기 전화하는데 you finally made it 하고는 다르다고요 you made it after all 또 하나는 이유 제시예요 한번 보시면 it's only Tuesday it's only Tuesday after all we have plenty of time 무슨 이야기 무슨 일을 하는데 동료가 많이 서두르고 조바심 내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마 it's only Tuesday after all we have plenty of time 너무 조바심 내지 마 아직 일요일이잖아 아직 화요일이잖아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않을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이라고 번역하지 않죠 이제 결국 겨우 화요일밖에 안 됐어 아직 시간 많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오늘 화요일이다 라고 하지 않고 화요일이잖아 라고 하는 게 약간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느낌의 그런 문장을 말할 때 이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you should apologize to her after all she's your best friend 엄마가 딸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다투고 왔는데 딸이 좀 못되게 굴었어요 사과해야지 그래도 네가 걔가 네 베프지 않니 너하고 가장 친한 친구잖아 이게 가끔 결국은으로 번역을 해도 말이 돼요 결국 따지고 보면 걔가 너의 베스트 프렌드지 않니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니까 결국이라기보다는 너가 사과해야지 걔는 그래도 너의 베스트 프렌드잖아 이유를 설명하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he should have paid 그가 돈을 냈어야지 그때 he suggested it after all 결국 따지고 보면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그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자고 한 게 그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걸 결국이라고 번역해도 되기는 하지만 좀 애매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가 돈을 냈어야지 그가 제안했던 거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he suggested it after all 이거 처음에 아이디어 낸 게 그 사람인데 자기가 하자고 했으니까 자기가 돈을 냈어야지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전에 나온 전형적인 예문이니까 여러분이 결국이라고 번역을 안 하실 것 같지만 이거 말고 문장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 이걸 결국이라고 이렇게 평이한 문장이 아니라 좀 복잡한 문장이 나오면 이걸 결국이라고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세요 그런데 번역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결국이라고 번역해서 자연스러운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시고 뭐뭐 할 것 같더니 이렇게 됐네 뭐뭐 할 것 같았지만 이러할 것 같았지만 하지만 이랬다 이런 의미이거나 아니면 뭐뭐 하잖아 그러니 뭐뭐 해 그런 이유를 제시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문에서 나온 예문을 한번 보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당선됐죠 그런데 바이든은 대선에 여러 차례 도전을 했었어요 만약에 우리말로 결국 이러면 바이든 has finally attained the goal that he has dreamed of for decades 그가 수십 년간 품어왔던 꿈을 마침내 이뤘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온 문장이에요 그런데 결국 결국은 after all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영장문을 하다 보면 이런 문장을 after all 이렇게 쓰시는 경우를 종종 봐요 after all 바이든 has attained the goal that he has dreamed of for decades 이걸 앞에 위에다 놓을까요 만약에 이런 이 표현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연스럽게 익히신다 이게 결국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면 after all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이걸 쓰면 안 돼요 오랫동안 실패했다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걸 마침내 해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after all은 굳이 여기에서 이게 맞는 의미로 만약에 쓰인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질 것 같더니 이번 대선에서도 질 것 같는데 결국 해냈어 그런 느낌이면 쓸 수 있죠 그런데 수십 년간의 꿈을 마침내 이뤄냈다 라는 의미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